안녕하십니까. 대퍼링 금리 인상이라는 리스크를 안고도 자매에서 깨어난 연기금 기간이 19주 만에 코스피 주간 순매수로 전환이 됐던 이번 주였고요. 실적이 좋은 대형주 위주의 저가 유입세가 많이 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드만삭스에서도 아직까지는 한국 투자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좋게 바라보는 시각적인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는 일시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팬드만털, 모멘텀 위주로 한번 관찰 있게 가치주 위주로 한번 보자고 해서 골드만삭스에서도 리포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한 가지 경제 지표를 잠깐 살펴보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8억불이랍니다. 전년비 대비 18억불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화공품, 승용,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업종도 굉장히 상승력 있게 올라왔고요. 그동안의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석유 제품 수출 단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팬드만털 모멘탈이 2분기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장사의 약 한 70% 이익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어느 정도는 축소가 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유가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가 어떻게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보이는지 뉴욕 3대 지수 꼭 체크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죠. 중국에서 이제 재정투자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상장사 두산 인프로코하고 현대건설 기계 장비 업종 한번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제약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암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제약 바이오 테마 섹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관찰하시면서 오늘 또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델리로 오면서 12월 달에 첫 방송을 할 때 3강까지 입형, 지지 저항 이 부분을 추세까지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무려 한 500분 정도 시청자분들께서 다시 한 번만 입형하고 캔들의 의미를 좀 전문가님 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오늘 특별하게 다시 한 번 입형성과 그리고 캔들의 의미 이 부분을 그리고 그 주가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있죠. 주가가 상방,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 거래량 지표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서 오늘 강의 시작을 하고요. 항상 또 지난주부터 다음 주 일정까지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 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동 평균선 가장 기본적이고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이동 평균선.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선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거래일 동안 거래한 거를 우리가 5일 이동 평균선이죠. 그렇다면 20일은 한 달, 또 60일은 3개월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당시 단기 나는 스캘퍼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5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하는 은봉자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와 그 다음에 탈출을 손절까지 하셔야 된다라는 포지션을 말씀을 드렸던 게 5일 이동 평균선이었습니다.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선은 한 달 주기에 이 동사의 종목, 기업이 어떻게 큰 포지션으로 움직이는지 한 달 동안 등락률을 보일 수 있는 생명선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20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21선을 항상 생명선이라고 관찰을 해서 본다고 하면 주가의 흐름, 그 기업이 그동안에 분기로 넘어가기 한 달 동안에 영업을 했던 내용들이 모든 데이터가 한 달 안에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저희들은 흔히 생명선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순환이죠. 분기 실적. 지금 1분기가 끝나고 2분기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죠. 기업들이. 이게 바로 61선. 경기순환 지표라고 해서요. 61선하고 맞물리는 게 바로 우리 경기순환 지표와 6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항대와 지지선을 놓고 볼 때 61선까지 만약에 주가가 예를 들었을 때 밀린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뭐까지 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까? 61, 2평까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하는 게 바로 경기순환하고도 맞물리는 구조가 바로 이런 2평선들의 성질이죠. 그래서 이동 평균선은 성향이 있다. 항상 성질이 있는 거죠. 5일 2평 그리고 20일 2평, 60일 2평 그리고 장기 투자에 용이한 부분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121선, 201선까지 제가 지켜보시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평균선의 성질들입니다. 단, 기술적 지표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후행성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지표가 아니죠. 후행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미래 주가를 예측을 하자. 오늘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특정 종목을 하나 잠깐 언급을 하자면 액세스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VI 발동이 됐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럴 경우에는 후행성 지표지만 미래 예측을 누구나 가늠을 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그 은봉 하나만 가지고 오늘 캔들 하나만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액세스바이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후행성 지표라고 해서 이평선에 모든 캔들이 나와 있는 차트를 무시를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 즉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뮬레이션 그림을 그리고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의 성질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가 거래 이동평균선이라고 있습니다. HTS를 딱 열고 차트를 열면 우회 상단에는 주가의 흐름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는 그 회사가 하루하루 움직이는 주가의 캔들 막대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죠. 그럴 때도 우리 시청자분들 5일 주가 거래 이동평균선과 20일 주가 이동 거래 평균선만 놓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60일까지 놓으시는데 60일까지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5거래일 동안에 움직였던 주가 이동평균선을 놓고요. 한 달 동안에 움직였던 주가 거래 이동평균선을 놓으시면서 주가 거래, 평균 거래량이 얼마가 되고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액서스 바이오가 하루에 200만 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만 주가 나와서 5거래일 동안에 240만 주가 될 수 있고요. 300만 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보니까 20일 한 달 동안 총통 틀어서 보니 천만 주가 나올 때도 있고 2천만 주가 나올 때도 있다. 이건 그냥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거래량을 통해 주가의 흐름을 파악해요. 사실 제가 그동안에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역배월 차트와 바닷건 차트를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균 거래량을 가능치 할 때요. 주가가 하락으로 내려오면 점점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닷건이나 역배월이 돌아갈 때는 누군가가 매집을 하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5일 거래 이동평균선만 보시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위로 방향성이 위로 갈 수 있을지 아래로 우하향으로 다시 되돌름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을 바로 우리가 거래량을 통해서도 한번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을 차트를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캔들 즉 주가라고 항상 말씀드린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려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양봉과 은봉 기준으로 시가와 고가를 이해를 하십시오. 양봉에 막대기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 시가에서 종가가 1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은봉이 나오면 시가가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요. 쭉 종가는 아래 하단으로 끝납니다. 단, 윗고리와 아래고리는 장 중에 고점과 저점이 있기 때문에 양봉인지 은봉인지 기준으로 시가, 고가를 이해하시고 다음 날에 시세 즉 주가의 움직임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 최근에 KPM테크라는 종목을 하나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어제 장때 양봉이 나오면서요. 오늘은 이만큼 은봉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쳐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봉과 은봉 기준으로 그 다음 날에 시세 판단이 된다는 것은 이만큼 양봉이 나오거나 이만큼 은봉이 나오면 항상 쉬어가는 구간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들이 바로 캔들의 의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동평륜선 안에 캔들의 움직임 그 다음 날 시세를 어떻게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 데까지 여기서 학습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눈이 말씀드렸던 거죠. 반복 학습입니다. 윗꼬리 시세차익 매물로 인정을 하자.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 뭐 줄인인들 한 달을 하시든 일주일을 하셨던 분들은 캔들 막대기라고 인식을 하시면 이게 윗꼬리가 뭐예요 전문가님 아랫꼬리가 뭐예요 이렇게 돼 있죠. 윗꼬리는 우리가 시세차익 매물로 하자 이거예요. 어느 정도 바닷건이나 역별차이트 올라올 때 이 정도 부근에서 매수했던 투자자들이라면 아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가니 일시적인 단기 시세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요. 아랫꼬리 더 이상 주가가 밀리면 안 돼 여기가 지지선인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우리는 매집을 했는데 왜 자꾸 주가가 더 밀리지 그래서 이 아랫꼬리는 주가 관리하는 걸로 우리 인식을 하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캔들의 주가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항상 양봉과 은봉 이거는요 장대 양봉이냐 은봉이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동평균선을 벗어났냐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하냐 특히 그 이동평균선이 5일선이냐 11선이냐 21선이냐는 개인 투자자들 즉 시청자분들이 내가 알맞게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패턴이고요. 자 주린이님들이 항상 질문하는 거 윗꼬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랫꼬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윗꼬리는 분명히 반드시 시세차익 매물로 보자. 그 다음에 아랫꼬리는 주가 관리 인식을 하자. 이것도 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노트에 써서 꼭 공부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목균형표 차트를 다 뺐습니다. 차트를 그동안에 너무 지저분하게 했는지 잘 못 보신다고 해서 깔끔하게 했어요. 김선철 전문가가 굉장히 좋아하는 바닷건 차트입니다. 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21 제 차트에 21 이평선이 적색입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려놨죠. 이 구간이 굉장히 아까도 생명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선. 그런데 주가는요. 반드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 바닷건을 탈출할 때는 잘 보시면 이평선 매집 구간이 나옵니다. 골든크로스를 만들기 위해서 매집의 흔적이 반드시 끝나는 것과 동시에 이평선이 밀집이 됩니다. 그러면서 딱 보십시오. 5일 이동평균선에 캔들이 나란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패턴 공부했었죠. N자 파동으로 왔습니다. 정고점 아무것도 없죠. 점점 고점을 만들고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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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올라왔던 동사입니다.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아쉬움을 토론을 했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매집을 못 했을까? 왜 매수를 못 했을까? 기다리는 게 싫어서 주식은 기다림의 미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1600년대 17세기에 보면 뉴질랜드 튤립 버블 사건 경제 용어에서도 튤립 버블 사건이라고 하는데 튤립 한 송이가 그때 당시에 버블 효과가 일어나면서 집 한 채 값도 잃어서 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해서 집을 팔아서 꽃을 샀던 사람들은 10년 후에 다 폭락을 했습니다. 주가는요. 파생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면 우상향과 하향으로 항상 기준이 됩니다. 주식은 매수를 해놓고 올라가야 수익 구조고요. 선물 포지션은 양방향 매매라고 해서 매도 포지션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즉 ETF 상품에서는 인버스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들 시청자분들 곱버스라고 하죠. 곱버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잘 살폈을 때 이동 평균선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그 다음에 캔들의 움직임을 관찰을 했을 때 되돌린 구간. 즉 지금 18홈 인베스트먼트에 제가 설명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1,2평에 꼬리를 달았습니다. 21,2평에. 이 구간이 밀리면 이런 구간 약 4,800원대의 붕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네일 그 다음에 아래꼬리까지 움직인다고 하면 5,700원까지는 상승 포인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캔들과 2평선을 놓고 바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못 봤어요. 이거를 우리 피디님께 목요일날 원고를 새벽에 보내드렸는데 수요일까지 마감을 하고 한번 보세요. 이틀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동사의 차트를 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선이 붕괴되면서 수요일날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 21선에 멋있게 끝냈죠. 이런 구간이에요. 밀린과 동시에 그리고 항상 큰 상승장이 오는 종목은요. 첫 번째 장대 양봉 양봉에 이 부분까지는 밀리는 게 없습니다. 그동안에 테마주로 움직였던 진양산업 보십시오. 진양산업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원미디어 있죠. 급등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와 유사한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땅 하고 나는 주가 올릴 거야 라고 했을 때 장대 양봉이 나왔던 구간에 2분의 1 구간에 중간 지점까지는 밀리는 흔적이 없습니다. 왜? 이만큼 올렸던 누군가의 세력들도 쉬어가는 구간은 있습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자전거래죠. 누군가는 물량을 주고 누군가는 물량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오일선이 하단에 깨지는 장대 은봉이 나오면서 우리는 무조건 탈출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주변에 제가 아시는 주변에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여기서 매수했으면 매도했어요. 수익 났는데 또 올라갈 줄 알고 또 매수를 해요. 그러면 수익금도 반토막나 원금도 반토막나 이런 현상이 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고점에 대한 이동평균선을 인식을 하십시오. 우리 주린인들 오일선 꺾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봉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정확히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5,500원 구간에서 5,500원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되돌린 구간에 60일선은 그냥 계속 지향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오일과 20일 즉 주가의 캔들만 흐름만 움직였을 뿐 이 동산은 아직까지 큰 역별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요일날 이 장대양봉이 안 나왔으면 이 동산은 더 충분히 이 캔들에서 4,800원 정도에서 지지선을 받고 이렇게 행보를 했을 것이라는 미래 주가 예측을 했었을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캔들을 보고 이 평선에 안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급등주 18원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요즘 최근에 두나무 관련주에서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그 다음에 우리기술투자 대표적인 예시였죠. 왜 매도를 하라니까 말을 안 듣고 자꾸 매도 안 하고 더 사세요. 왜 더 갈 줄 알고 어느 정도 항상 정점에 다다르면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5.13만 보자. 후행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은봉이 떨어지면 5.13만 오일선이 급등주는 꺾일 수도 있습니다. 후행성인데 전문가님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자 그럼 그거는요 3시 반 종가 딱 끝나자마자 HTS를 딱 열었을 경우에 이런 모습들 5.13만 오일선에 캔들이 안착을 했는지 꺾이는지만 파악을 해요. 자 오일 이동평균선에 캔들이 주가가 안착을 했는지 아니면 여기서 밀리는지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급등주를 볼 때 왜 제가 오늘 급등주를 가져왔냐면 최근에 계속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시청자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게 다 급등주였어요. 우리 포뉴맘도 계셨고 누구도 계셨고 누구도 계셨고 다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왜 매집을 못하냐 이거예요.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자 이거예요. 내 자본금이 천만원 1억 10억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거에 물려가지고 어린이날 애기한테 신발도 사줘야 되고 학용품도 사줘야 되는데 없어 예수금이 자꾸 물타게 하는 거야. 없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좀 고치고 제 스스로 어떤 투자 철학이 적립이 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런 급등주를 안 쫓아갑니다.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주가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을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방금 앞에 설명드린 대로 5, 20, 60일 이동평균선들이 나란히 움직이면서 밀집이 되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항상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요. 바다권부터 최소한 20에서 40% 상승은 보입니다. 아무리 급등주가 아니더라도요. 최근에 우리가 되돌린 구간에서 제가 대창금속 대안금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올라왔었고요. SH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도 비록 천원대지만 편의점에서 파는 껌값보다도 안 된 종목이지만 그 종목이 되돌린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저항대를 뚫고 빡 올라갈 때 20% 4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요. 이거는 충분히 검증이 됐던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동평균선 즉 5일 거래 이동평균선에서 쭉 보고 움직인다고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주가 거래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나올 때 거래량 여기서 5일 거래량이 여기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검정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검정색인데 검정색 5 거래일 주가 거래량이 계속 돌파를 하잖아요. 거래량이 그러면서 은봉이 나오고 시세차익이 나오면 거래량이 조금씩 축소가 들고 주가가 빠질 때도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항상 우리는 5자를 좋아하자 얘기해요. 럭키세븐이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럭키세븐은 아니고요. 5일선을 좋아하십시오. 5를 좋아하세요. 왜? 항상 5일 거래 이동평균선이 기준이 되고요. 주가 거래 이동평균선 거래량 지표를 보실 때도 5일 거래량 지표를 보셔야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동평균선 안에 모든 답이 있고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방금 말씀드린 캔들의 흐름을 보시면 안 밀리고 움직인다고 하면 이런 데서 모음수를 거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았습니다. 우기티리로 봤을 때 매수를 해서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또 물렸어 기다리지 13,550원을 4월 7일 날 찍고 계속 지금 13,000원 12,000원 심지어는 만원대까지도 내렸을 때 저한테 상담을 하신 게 이 정도까지 왔을 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급등을 했던 종목의 장대 양봉에 2분의 1까지만 밀리지 않으면 유심히 지켜봐라 했는데 종가 부근에서 딱 끝났습니다. 종가 부근에서 방금 앞서 보여드렸던 18원 인베스트먼트랑 유사하죠? 비슷해요. 급등주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약에 단타로 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단타로 치시냐면 1분봉이든 3분봉이든 60티 차트를 딱 놓으시고 10분봉을 딱 보세요. 그러면 캔들의 주가 흐름을 본다는 얘기죠. 아마 이런 날 이런 날 한 4월 10일 15일 정도에 밑꼬리 달고 주가관리에서 5일선 지키려고 했던 이런 주가관리를 했던 밑꼬리에서 매스 포인트 잡고 그 다음날 단타를 치셨던 분들은 10분봉을 보시고 꼬리를 확인을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 개신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눈으로 제가 그분들 매입단가를 봤기 때문에 매수단가를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최고다. 하지만 이분이 실수한 게 뭐냐면 정고점 돌파까지 기다려볼까요? 정고점 돌파를 못하고 윗꼬리가 좀 나오고 이 평선이 5위 이동 평균선에서 붕괴되는 캔들이 형성이 되면 은봉이 나오면 저는 탈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이만큼까지 한 15% 10% 이상 수익을 가질 수 있었던 우리 시청자분이 한 이 정도 5일선이 딱 꺾이는 이 자리에서 한 5% 정도 수익만 챙기고 나오셨는데 좀 아쉽죠. 그래서 매수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동 평균선을 보고 캔들의 주가의 흐름을 보고 거래량까지 딱 확인을 하고 보셨는데 약간의 매도 구간이 조금 부족했던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구간에서 12,000 중반에서 13,000원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견디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공포에 사서 공포에 무조건 사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소문에 사서 유스에 팔아라 이런 주식 얘기도 있지만 이게 이제 두나무 관련주잖아요. 코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성에서 얼마나 파급적인 효과가 계속 일어나고 특히 우리 주리님들 보실 때 실적 손익 재무구조 꼭 한번 장사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우리 기술 투자 여러가지 섹터에 속합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요. 업종 순환구조를 했을 때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인데 과연 이런 구간이 재무구조와 손익이 바로 차트 안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선반영이 된 건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2편 기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래량 지표를 한번 우리가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두 개 차트보다는 거래량 지표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넓게 가져왔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똑같은 두나무 관련주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최근에 증권주들이 IPO 비상장 회사들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 수요 예측이라는 IPO 공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매도에도 5월 3일부터 시행됐던 공매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요즘 IPO 때문에 대여를 낙자 이런 것 때문에 수수료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영업이익이 단기준 이익이 증가를 했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ING죠. 그런데 이 동사를 쭉 유지히 보면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두 종목도 똑같아요. 이평선의 밀집구간이죠. 그런데 매물대는 6천원대에 많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왜? 장대 양봉과 4월 7일 8200원 최고점을 찍었던 매물대의 평균 단가가 보니까 6천원대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60일 거래 이동평균선의 평균 단가를 보니까 6천원대의 매물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항상 제가 차트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5일선 즉 이 구간이 하향이탈이 되면요. 6560원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5일선 이 구간이 하향이탈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5,800원 이런 윗고리 부근 있죠. 지금 구간은 박스건이에요. 주가는 박스건 상승 다시 내려와서 박스건입니다. 자 5,9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상단 저항을 만들고요. 밑에 부근은 5,000원 부근을 주당 약 1,000원 차이로 계속 한 15일 정도 거래를 만들었던 박스건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동사가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면 5,800원에는 무조건 안착 그 이유가 뭐냐 저항대를 윗고리로 빵 뚫지 말고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윗고리로 뚫는 게 아니라 그 저항대는 이게 저항이라고 했을 때 저항을 윗고리로 탁 터치를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캔들을 만들어서 뭐라고 종가 안착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바로 저항선을 돌파를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종가 안착 시그널이거든요 그럼 저항대에 저항대에 캔들이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가가 시작이 돼야죠 그러면 종가가 이렇게 안착이 되고 장대 양봉이 나와야 이게 바로 비로소 정확한 저항대 안착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윗고리는 꼬리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루했습니다 올 1월달 2, 3, 4 한 서너 달 동안 만약에 하나투자증권을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테마를 모르고 그냥 그냥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같이 투자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박스권을 좀 서너 달 지루하게 그냥 적금 넣는 식으로 난 투자를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빵 치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얼마의 수익이 나왔습니까 많이 나왔죠 근데 이런 것들을 급등이 올라간다고 야 나는 이거를 매수를 못하면 왠지 내가 바보가 될 것 같아 해서 이런 거에는 이런 거에는 지금 매수를 못 하시고 이럴 때 매수해서 이 박스권을 언제 돌파하지 이렇게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 자 거래량 한번 볼까요 항상 주가를 띄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빵 칩니다 5일 거래량을 딱 보면요 한 주가가 한 20만 주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식 수량은 늘어나죠 최근에는 4월달 초순에는 200만 주 이상도 나왔었고요 거래량을 보시면 항상 HTS를 보시면 뭐 주가와 거래량 많이 나오잖아요 4,100만 주 그렇죠 참 이게 넘었죠 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어느 정도의 인지를 해서 좀 본다고 하면 5일 주가 거래량과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어디 포지션에서 이 거래량이 맞물리는 게 윗고리 부분인지 아니면 하단 지지를 받고 있는 아래 꼬리에서 생기는 거래량인지도 우리는 1번 하나만 놓고 보면 수천 수만 가지의 공부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두 가지만 보고도 포맷만 보고도 공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5일 이동평기선이 쫙 튀고 올라가니까 와 이거 웬일이야 또 이거 쫓아가야 돼 또 그분도 샀어요 제가 아시는 그러면서 자꾸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설명을 하면 뭐예요 자꾸 이런 윗고리에서 제발 좀 팔으라니까 매도 좀 하고 이익 실현을 못 하시고 꺾이는 구간에서 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한투를 가지고 계시다 우기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방금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한투를 가신 분들은 이 박스건을 돌파를 해야 본전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조건 박스건 그리고 뭘 봐라 오일 거래량 평균 거래량에 뭐가 나와야 된다 순매수 2.5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빵 주가의 흐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6천원대의 종가 안착이 돼야 됩니다 종가 안착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저항대를 빵 뚫어서 올 수 있는 시가 자리가 종가에서 시작이 돼야 바로 이런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항을 뚫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 아우 이게요 전문가님 장중에 3분 봉을 보고 10분 봉을 보니까요 갑자기 쭉쭉 밀리니까 더 빠질 것 같아서 클릭을 딱 눌렀네요 그래도 본전 거의 다 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빵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또 사고 싶은 사람이 사람의 욕망이잖아요 욕구잖아요 이런 본능적인 거를 약간 조금 내려놓으시고 너무 급등주를 따라가기에는 제가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거래량이 당일 거래량 그리고 5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까지 지표를 보시면서 과연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같이 끌고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동사 보시잖아요 역배열 상태는 아니에요 역배열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5일 단기적인 2평만 깨진 거예요 이 구간만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역배열이 된다면 21선이 완전 꺾여서 5일 2평선을 하단을 돌파해야 역배열이라는 교과서적인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동사 같은 거 보세요 주가가 빵 치다 보니까 60일 선은 느릿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성질과 흐름 그리고 거래량 5일 거래량 평균을 보시면서 데이트 트레이닝 스윙 중기 장기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포맷으로 담으서 가되 항상 제가 말씀드린 저항 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고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네가드의 투자 비법은 강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 말고 다른 네 분의 우리 이데일리온 이데일리 맵 전문가 더 좋으신 분들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분들도 항상 제가 모니터링을 할 때 보면 지지 저항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저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력 감각적인 걸 계속 해야 돼요 왜 제가 이걸 가지고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들어오셔가지고 방송 보고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이것도 모르고 매매를 했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 오늘부터 이동평균선의 성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검색창에 이동평균선이라는 단어 하나만 치시면 검색 결과 나옵니다 좋은 글들이 해석한 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면 앞으로 급등주의 어떻게 움직임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 지표까지 우리 꼭 한번 다시 체크하시면서 보시죠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 방금 앞에 말씀드린 SH에너지화학입니다 이 동사 가지고 아마 제가 관심있게 보십시오라고 했던 분들은 아마 최근에 40% 이상도 수익을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 겁니다 방금 지난주 그리고 4개월 동안 박스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밀집 구간에서 양봉이 나오죠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수익에 목마른 것은 똑같습니다 저 또한 줄인이고요 그러면 양봉이 나오면서 예를 들었을 때 올라가겠지 해서 1050원 정도에 소위 물리신 분들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또 그동안에 하락이 나올 때 힘드셨겠어요 그럼 보실까요 주가 흐름 4 5 4 3 2 한 3 4개월 동안 너무나 힘든 이제서야 빛을 바라보네요 자 누군가는 여기서 야 김선철 전문가가 얘기하는 2평 밀집이 있는데 왜 그러면 물타기 할까요 그거는 제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타기라는 거는요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지선을 무조건 받쳐놔야 됩니다 그냥 추가 매수라고 하죠 예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지지선을 받쳐놔야 됩니다 쭉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 매수는 항상 지지선을 어느 정도 받쳐놓고 가는 차트가 있어야 그림이 있어야 바로 여기서 물리들에도 추가 매수 할까요 예 하십시오 왜 지지선을 받치고 나란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더 이상 그 자리를 안 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하십시오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쭉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평균 단가를 맞추긴 맞췄지만 신규 매수 포인트를 갖고자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평선 밀집 구간에서 거래량이 한 번씩 뚱뚱뚱 왜 이렇게 터져줄까 어 얘 수상하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곧잘 보시는 분들은 아마 수상하다 라고 하실 겁니다 자 제가 1강에서 처음에 작전 영화라고 작전 영화를 말씀드렸죠 가끔씩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만 고인이 되신 남자 주인공 박영하 씨가 뭘 봤어요 일봉 주봉 월봉만 보고 작전주를 찾은 거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김선철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 차트기법이잖아요 저는 단연컨대 대한민국에서 진짜 1등 안에 들 자신이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CCI 보조지표 이동평균선부터 시작해서 차트는 정말 자신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평선의 기준에 의해서 간다고 하는 윗고리 부분만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살짝 피해서 가자 어 그거 후행성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캔들 보세요 밀리는 거 이거를 일봉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스윙이든 단타든 내가 슬캐퍼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1분봉을 보실 거고요 3분봉을 보실 거고 또 10분봉은 딱 놓고 보셔야죠 이게 정석이기 때문에 이 차트 3개만 놓고 보면 이 윗고리가 어떤 흐름이 생기는지 우리는 다 차트에서 1분 3분 10분봉 다 볼 수 있잖아요 갑자기 땅 9시에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시작이 여기인데 쭉 빠졌어요 어라 여기서 딱 끝났네 그럼 이런 은봉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습 은봉 윗고리 이런 것들이 바로 이동평균선에 걸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그 오늘 나왔던 윗고리 나왔던 오늘의 시세보다는 반 이상이 3분의 1로 푹 줄어들면서 그냥 매집 그래도 안 밀리고 20일 이동평균선에 딱 걸쳤네요 딱 걸쳤어 이쁘게 그러다가 밀리니까 야 그러면 저 사람 차트를 잘 본다는 김설수 전문가가 그냥 5일선까지 보자고 했어 5일선 보세요 그럼 6일선까지 어? 또 이탈했네 윗고리 나왔네 거래량 볼까요 없죠 그 다음에 점점 매집의 흔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양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점점 증가한다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어디냐 정확히 여기서 만약에 지지선에서 매수를 못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강력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5일 이동평균선에서 주가 캔들이 안착을 하잖아요 저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관심주로 제가 놓을게요 이런 종목의 차트를 이 종목을 바이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비슷한 유사한 차트가 있으시면 5일선에 안착을 하는 주가 차트가 생기면 종목이 나오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정말 이걸 가지고 내가 좀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모의투자를 먼저 하시면서 예행연습을 제가 가지라고 이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윗고리 부분은 아마 바닥점에서 나왔던 시세차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바로 밀집이 나왔고 우리가 좋아하는 골든크로스가 짧게 나왔지만 나왔습니다 거래량 아마 아마 이거 가지고 우리 JP 주식님도 좋은 날 좋은 모든 그런 순간을 맞이했던 종목이 아니었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이 앞으로 가질 수 있는 포맷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제가 총 정리를 하면 이평 지지 저항 그 다음에 캔들의 주가 그 다음에 거래량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시청자분들과 제가 공부를 한다면 노란턱방으로 오셔가지고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주세요 질문을 그럼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동평균이 중요하고 거래량 지표가 왜 중요한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이런 종목을 봤을 때는 항상 우리가 뭘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동평균선을 꼭 체크를 하자 이동평균선에 볼 때 5일선을 기준으로 높자 이제 시청자분들과 저는 럭키 세븐이 아닙니다 5자를 좋아해 주십시오 5가 되면 항상 거래량에서도 5일 거래 이동평균선을 보시게끔 자 우기투 저는 이 지지선이 어느정도 받쳐진다고 하면 21선에 11,000원대의 종가가 안착을 한다고 하면 저는 테마나 어떠한 다른 매수세 유입세에 의해서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1,000원정도는 1,000원정도는 5일선이 없죠. 저는 이런 매집을 이런 매집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매집은 저는 솔직히 자전거래에 의해서 무섭기 때문에 잘 한번 시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14일 증시 주요사항을 보면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 어린이날이라 하루 좀 쉬었지 않습니까? 10일 날 보시면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이 나오고요. NC소프트, 롯데쇼핑, 코롱 플라스틱 등 대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IPO죠. 라온테크와 샘CNS라는 회사가 있고요. 메탈앱스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총 주식 수량의 0.18%가 보호 예수에서 풀린다고 하니까 메탈앱스를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보호 예수에 해제가 돼서 물량이 어느 정도 시장에 유통됐을 때 내가 보유했던 단가보다 주가의 흐름 이런 거를 한번 보시라고 해서 제가 좀 적어놨고요. 화요일입니다. SK그룹 계열사 SKI 테크놀로지가 신규 상장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전문 기업인데 아마 지금 SK그룹이 지금 계속해서 배터리 부분까지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동사 한번 신규 상장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이 회사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도 해외 선물 많이 연구하고 하는데 미국의 3월 구인 및 이직 보고서가 있습니다. 특히 구인 부분도 실업률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4월 전 미국에 있는 자영업 연명이 NFIB랍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소기업이 낙간론이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 소자본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자영업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 했는지 유사한 데이터가 나오는 게 바로 NFIB라는 지수인데 이걸 한번 보시면서 해외 선물을 할 때 낙간론이 되는지 한번 금리하고도 인상이 더 있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포지션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0일 수요일 한번 보시죠.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시고요. 삼성화재, 파라다이스, 위메이드, 네오이즈, 컴투스 등 기업들이 실적 발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들이 발표를 하면 2분기 실적이 또 동요되면서 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2분기 상장사들이 70% 이상이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15% 정도는 적자 축소 전망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대기업들이잖아요. 파라다이스, 위메이드, 네오이즈 지금 게임업체입니다. 게임업체들의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3일이죠. 한국의 옵션만 길입니다. 옵션만 길로 인해서 특히 오늘도 3,200포인트를 터치를 하고 3,190포인트 이 정도에 마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는 그날 지수가 밀렸을 때 20일 이평인 3,090선을 항상 지지를 놓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코스피 지수는 박스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단을 3,100선까지도 밀리면 3,090까지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좀 낙관론적보다는 비관론적인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좀 너무 과열이 됐던 종목군들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고평가된 종목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옵션만 길일 날 국내 지수의 영향이 어떤지 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 4월 생산자 물가지수 현지 시간입니다. 10시 반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이에요. 밤 그때 이제 또 디즈니 시적 발표를 합니다. 요즘 뭐 디즈니 우리 테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14일 금요일까지 잘 한번 보시고요. 다음 주에도 저는 더 좋은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 분들하고 갈 테니까 앞으로 다음 주 주요 증시 일정을 한번 테스트 한번 잘 해보시고 저하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톱박이 오셔가지고요. 잘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2분기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모멘턴 지표까지 체크를 하시고요. 건설, 유통업 실적도 굉장히 회복세 있다고 얘기를 하니 우리 건설주하고 유통업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 분들도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다음 주 증시 또 재미있게 재미나게 실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매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급등지 물리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저 김설주 전문가가 우리 시청자 분들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저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입니다.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